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이끄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권 평가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국가 경력 능력도 없고 염치가 없다. 그리고 법도 제대로 잘 안 지킨다. 그래서 산무정권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다. 둘째 문흥에다 무치에다 무법까지 대해지니까 결국 문흥 더하기 무치 더하기 무법이니까 산무정권이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통해 집권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선거제도 자체도 크게 훼손하였다. 넷째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초기 기본 방향이었다. 다섯째 정권은 잡았는데 국가 경력 능력이 불확실하니까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사법부와 언론 장악이었다. 여섯째 법원 내 판사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여건을 형성해 준 것이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다. 일곱째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 실패와 안보 실패를 겪는 것을 봤지만 국민 삶과 관련된 경제 실패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남은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여덟째 문재인 정부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나라를 두 번 다시 겪으면 큰일 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마지막 문장은 3월 29일 날 도봉갑의 김재석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장소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평가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리는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들어오고 나갈 때의 태도가 다르다느니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느꼈다. 정치 도의를 떠나서 기본적인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김종인 회고록인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 가까이 되는 지금 이륙한 것 별로 없어 점수를 매길 것이 없다. 2월 11일 날 CBS 라디오에 김현정의 뉴스토어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국정 전반에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 자체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참모들이 써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북한 말만 따라 아랫사람이 써주는 것만 줄줄 읽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본다. 2019년 11월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표현입니다. 넷째 그동안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심각한 문제를 이룰 것이 뻔했다. 문재인은 뚜렷한 정치적 소신이나 비전이 없어 보이고 여러모로 나라를 이끌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다. 김종인 회고록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등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평가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에 내린 평가는 어디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재인 정권의 등장에 1등 공신이었던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의 후회 막심이 또 국민과 국가에 대한 그런 참담한 그런 과오의 인정이 사의로 총선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문재인 정부의 독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투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ml 기사입니다.